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7일 마감시험 그리고 셀티른 삼행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그리고 북한 북미 정상 만났습니다. 나중에 6시 정도부터 아마 만찬이 예정돼 있고요. 내일 선언문 발표 이전까지 한 5차례 정도 서로 만날 거다라고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국면에 있는데요. 반드시 전국민 그리고 북한 남한 통틀에서 한반도 한민족이 다 통일이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내일 좀 좋은 성과 있는 그런 결과가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플러스 0.37%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플러스 0.68% 상승 자 기관이 오늘 좀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기관이 1520억 정도 매수해줬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566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기관이 매도하고 선물은 양대 매니저들 다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숨고르기 국면이고 내일 비핵화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때문인지 조금 고점 부위에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리 꺼놓았던 여기 여기 고점을 연결하면 이게 하락추세선인데요. 여기 인근 오니까 지금 14이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2239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를 넘어가려면 강한 장대양봉이 나와야 되고 기관에 공인 쌍거리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그것이 시연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코스닥도 탄탄하게 받쳐 놓으면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단타기 나는 좀 전에 배트민턴 좀 쳤단다 혼자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고 의외로 다른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 유달실이라면 경상도 사투리인데 좀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달리 남북 경협을 조금 묶어두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러면서 좀 패대기 치면서 모노로기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일단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안에 현대건설, GS건설이 상당한 비중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내야 됩니다. 현대차 올라간다 그랬어요. 대본에 전일 2% 오늘 5.3% 도합 7% 이상 올라가면서 다 플러스로 수익 전환 다 했고요. 거의 다 청산했는데 일부 물량 청산 안 한 분 빼고 다 플러스 전환했다. 삼성전자 대용제약 신세계 다 양호한 흐름이고 신세계도 추가 추가해서 다 플러스권이고 대용제약도 사자마자 플러스권 이제 건설주만 가면 됩니다. 내일 남북경협, GS건설도 남북경협의 철도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특화되어 있고요. 그래 따지고 들면 안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넣지 않더라도 그냥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GS건설도 그냥 끼워줍니다. 여기 남북경협 오늘 특징은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이 있다가 조금 처지긴 했습니다만 보압으로 끝났고요. IT 전기전자 중에 하이닉스 SDI는 좀 눌러놓고 나머지 약간 한 단계 밑에 있는 전기전자는 좀 당겨주는 모습 자 갑은 현대차가 5% 이상 상승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수납에 들어온다는 걸 예측 퍼펙트하게 적중했죠. 야 너 가라. 그리고 누구야 너경아 셀트리온 못 간다 했잖아. 안 가네. 1% 가까이 마이너스네. 뭐 틀린 거 있냐. 형한테 함부로 되들지마. 뒤끝 작렬하지. 옆에서 경희가 뒤끝 작렬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함부로 씨불씨불 그리지 마라고. 돈 부느라 바빴다. 코스닥 조정 없나요? 조정 없이 잘 가고 있네요. 일단은. 자 그래서 시장 전체 조정 조정 이런 걸 논하기보다는 급박하게 조금 돌아가는 수납매에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바이오가 어느 때는 주춤하다가 오늘은 또 특히 HLB 관련된 거 잘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에듀님이라고 HLB 이거 생명과학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자마자 또 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이러한 내용들 잘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모든 방송을 닥터케이는 다 실시간 방송 녹화방송 다 올려놨으니까 괜찮아 보인다 했던 종목의 흐름과 별로라고 했던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그만그만 하다. 자 건설주만 한번 내일이나 한번 내 차례 이러면서 가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납매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수납매에 급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잘 맞춰낸다면 수익률이 극대화될 것이고 그 타이밍에 못 맞춰낸다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수납매에 대해서 잘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현대차 다 청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부 물량 4분의 1 정도 못 던진 분 계신데 그건 상관없어요. 약간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목표 수익 13만원 왔기 때문에 다 청산했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어. 13만원 던지겠다고. 그대로 이야기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난 그런 남자예요. 혜주야 오빠 그런 남자야. 말 뱉으면 무조건 지키는 남자. 하하 대형제약도 사사하자마자 그냥 올라갑니다. 그죠? 신세계 사사하니까 붕 가요. 그죠? 현대건설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 오늘 그거보다는 위협니다. 이제 이 GS건설만 가면 돼. GS건설. 현대건설도 별 무리 없거든요. 지금 GS건설이 손실이 좀 있습니다. 이것만 반등해내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머지 종목들 적절하게 상승분 적당히 취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든 어쨌든 해서 분명히 빠져나올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손실 안입고 빠져놀 자신있다면 좀 그렇구요.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이 240위를 찍고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 아래골이 약간 땡겼어요. 240일, 240일, 240일 딱 찍고 쪼버 급등해. 쪼버 급등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문제없는 거거든요. 적당히 2, 3일 흔들어 댔으니까 아 다음 탓은 오늘 외국인 매수 의이네요. 이 외국인 형들이 바보겠어요. 아까 장중에 우리 채팅방에 날렸는데요. 여기 인근을 보면 비중이 슬 늘어납니다. 여기 인근 그럼 평균 단가 한 여기 정도인데 먹은 것도 없는데 폐대기 친다고요? 먹은 것도 없는데 폐대기 친다고요? 왜? 뭐 때문에? 그죠? 실적도 뭐 괜찮아 보이고 그죠? 그렇게 나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적당하니 위로 땡겨 올릴 거다. 자 어쩌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좀 틀어내려고 죽어 이러면서 한 3일 던졌을 수도 있다. 여기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제가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어저께 차트와 대화를 좀 나눴어요. 야 에스야. 형하고 이야기 좀 하자. 왜 형 힘들게 하는데 병이가 쪼버 많이 들어가 있잖아. 우리 레이어 님이 쪼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억 억 억 억 억 들어가 있는데 너가 빠지면 곤란하다? 야 케이안. 이거 봐봐. 이렇게 박살냈다가 죽는 척 하다가 덜 올린 거 보면 몰라? 응? 뒤지는 척 하다가 대번 덜 올리자마 덜 올리자마. 응? 이거 죽을 거 같아 다 던질 거잖아. 그럼 좀 가벼워지니까 그 다음에 한번 올려보던가. 라고 답이 왔는데요.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맞는지 아닌지. 저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됩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해볼게요. 현대건설. 일단 외국계 약간 매도로 잡히는데요. 나중에 마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GS건설. 외국계 약간 플러스 잡혔습니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기관이 엄청나게 폐대기 쳤다 그랬어 오늘. 현대차. 갑자기 외국계가 막 들어오네. 그죠? 기관도 같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 위로 붕 뛰은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분명히 기관 외국인 포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딱 목표치 왔기 때문에 한번에 더 치고 가기보다는 좀 주춤하면 다시 살 겁니다. 12만 4천원 끊으면 다시 산다고요? 삼성전자 적당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외국계는 매도는 좀 나온 것 같네요. 약간 매도 위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약간 매수 위. 대용제약 모양 만들어놨어요. 위로 띄우면 돼요. 얘는 좀 지저분한데 한번 갈 때 끝내주고 갑니다. 이거 먹어낼 겁니다. 그죠? 지금 거의 다 풀었죠. 추가한 사람은. 추가 안 한 사람은 거의 보압권이고 추가한 사람은 풀었습니다. 이것도 외국계에 들어왔어요. 걱정 없습니다. 신세계 이거 중국 관련 면세점 화장품 관련 지금 요새 테마니까 이거 들어갔어요. 그죠? 풀었습니다. 풀어스예요. 사자마자 풀어스. 이것도 외국계에 약간 매수 기관도 매수 자 셀티룬 삼행제 갑니다. 셀티룬 삼행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팔아먹고 60일 그리고 볼린드밴드 넘어가기 힘들다 한 이후에 못 넘어가고 흔들흔들 박스권인데 여기 밑에 쳐지면 안 된다 그랬고 쳐졌기 때문에 던지라 그랬고 그 의견 드리니까 어떤 녹용인가 머식인가 단타쟁이라고 욕을 하고 그죠? 쥐는 뭐 밑에서부터 잘 먹고 있는데 양봉도 모르니 아는데 너보다 많이 알면 알지 못하지 않거든 다음부터 셔터마우스 해라 올라갔냐 내려왔지 너하고 설전하고 난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갔냐고 더 내려갈 가능성 높겠네 응? 수급을 봐야 된다고 수급 안 좋네 응? 실적 봐야 된다고 실적도 안 좋다고 나왔잖아 응? 됐습니다 이것은 저점 매수 안 할 겁니다 왜? 앞에는 20만 건 세 놨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오면 깨져요 잘못하면 저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안 할 겁니다 언제 한다? 22만 원 위로 돌파하고 눌려주고 난 다음에 22만 원 인거 나오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안 할랍니다 저는 안 할랍니다 이것저것 무시하고 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 확률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하락 추세가 다 전환됐거든요 손가락을 꼽든 싫어요 하든 나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는다고 여러분들이 밑으로 꼽는 손가락으로 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틀어막힐 겁니다 옆에서 경희가 막 웃어요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겁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형 말이 맞아 다 이렇게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야기 할 거예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끝까지 들고 있으면서 안 맞아보든지 하락폭을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합니까? 그만해 취소할게요 제발 좀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자 20일 깨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여기 안 깨져야 된다 했어요 못 올라갑니다 셀티린 헬스케어 셀티린 제약 못 올라갑니다 바이로매드 자 위에 꼭대기 위에서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패스입니다 HLB 좋다 했지 않습니까? 올라탔어요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HLB 생명각 날라갑니다 우리 방에 우리 방에 에듀님 여기 샀대요 홀딩 홀딩 잘 가는 놈 던지는 거 아니다 끝까지 홀딩 장대양봉에 그랬었습니다 끝내주네요 한미약품 추세 좋게 가네요 대용제약 들어갔어 유한양행 와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에 바이오 회사하고 제약하고 조금 바운더리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제약적으로 지금 현재 좀 괜찮아요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하는 회사들은 좀 별론데 그쵸? 정근당도 뭐 살려놨네요 야 하늘 바이오파마 오늘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쵸? 위로 치우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와 위로 치우고 가네요 자 범죄님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현대차 매도 후 신세계 추가 매수 프로수꾼일 거 아닙니까 지금 범죄님 새로 와가지고 어 GS건설도 있긴 있구나 14만원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지막에 샀거든 그래서 조금 낫긴 나요 지금 아마 현대차로 잡아 수익 낫지 싶은데 한번 봅시다 현대건설 플러스 신세계 2.2% 플러스 현대차 6.83% 플러스 그쵸? 밑에 제대로 샀거든 대형제약도 0.4 GS건설모 살짝 마이너스 그쵸? 잘했어요 방송 듣고 있다면 수익 위에 분들처럼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 자료들이 좀 있어야 닥터키에게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 주거든 제가 말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낫다는 걸로 인정 좀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믿어 주죠 그쵸? 짜잔처럼 위에 틀어막혀 있으면 여기 우리 말레이시아의 헌기님 샀잖아 팔아먹었다 했는데 못 가잖아 형 말이 맞지? 헌기야 응? 형이 잘 못 갈 거라 했잖아 못 가네 그치? HLB 관심 있다 했는데 잘 가네 그 논리가 뭔지 빨리 찾아내 헌기야 공부하면서 알겠지? 이신님도 어서 오시고요 한 5살 뺏기 차이 안 나는데 헌기야 헌기야 난 좀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잘 먹고 나왔어 그러니까 더 잘 먹을 수 있는 거 공부해서 이런 거 들어가면 더 잘 먹는다 이 말이지 응?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응? 메디토스 안 좋다니까 뭐 놀라가 왜? 위에 이평선도 꽉 누르고 있는데 갈 수 있냐고 못 간다구요 메디토스도 못 간다니까 안 가잖아 코롱티슈지님 갈 수도 있는 모양까지 왔어 이제 올라타고 눌려주면 이제 전환하니까 괜찮아 보이지 괜찮아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분석이 달라집니다 계속 안 좋다 하다가 여기까지 계속 안 좋다 하다가 이 대본 뛰어넘으니까 이제 슬슬 괜찮아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삼각수렴 형식으로 여기 여기 그죠? 괜찮아지고 있어 돌파 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오면 관심 있어요 코오롱티슈진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관심권을 일단 넣어볼까 근데 사실은 다른 종목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렇구요 코오롱티슈진 공부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하나하나 공부도 해야지 유전자 기술 플랫폼 어렵게 꼭 용으로 써야 돼 골 관절염 지루제 개발 인실림 관절염 있어요 없어요 주방에서 일 많이 하시고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봉 장갑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닐까 오늘 현대차가 땡큐 그죠? 자 그죠? 과장품 사업 부분과 복합 유통 사업 부분은 양수했다 홍콩으로 홍콩 시작해서 위즈 더마 런칭 코오롱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의 기술 수축 그래가지고 붕 뜯죠 그죠? 그 정도 공부해놓으면 되겠네요 이제 괜찮아지는 모양이다 생각하면 돼요 양봉 조끼 사태 42만원 순위 났다구요? 와우 방송이 왜 이러지? 왜? 방송이 왜? 너무 잘한다 이 말이야 저 이제 왜? 방송이 왜? 응 자 그래서 음 추세 그리고 지지장 그리고 수납매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하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셀트리오는 해야 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언제 해야 된다? 이렇게 우상량일 때 이럴 때 해야지 수익이 잘나구요 야 너경아 내가 언제 이거 재수라 그랬냐 말을 구글을 끝까지 들으라고 끝까지 기대감에 의해서 잘 갔다면 거품이 만약에 끼었다고 판단 시장에서 판단이 된다 그래서 2018년도 신라젠을 비롯해서 옥석가리기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 안되는 회사들은 밑으로 쳐질 수 있다 이야기 했잖아 말을 똑똑히 들어 말을 언제 재수라 그랬니? 돌대가리야 어? 그래서 지금 해야 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될 때 아니에요 왜? 우하양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주님 감사요? 깜짝 놀랐어 난 그거 예수님 말하는 줄 알았어 주님 아하하하하 아휴 아휴 자 그래서 음 정리하자면 자 중국도 아까 보니까 그죠? 자 플러스 0.42입니다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5.62% 상승하고 옆으로 시시시 기고 있는 모양으로 조점을 받는다면 좋다 안 좋다 자 출석체크와 함께 이게 좋아 보인다 1번 아니다 아니다 2번 눌러 이게 이야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상승했구요 4번 이평선 뚫었구요 미중간에 아 무역협상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조정을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면 좋은 겁니다 아 아 니케이드 올라갔구요 자 야 미국선물시장 좀 아까보는 좀 빠지네요 0.22 0.25인데 이 정도는 아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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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제 없구요 이제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 왜이래 이거 이제 내일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게 참 중요한 상황이에요 좀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하고 한민족이 더이상 분단 없는 이산가족 아픔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세계에서 제법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다 갖춰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구가 1억 이상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 땅의 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자원 부분이라든지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이 결합되면 안그래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그래도 기술력 인정받는데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잖아 걔들 싫어하잖아 혹시 여기 연관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말은 안하였습니다 그죠? 그 빨간 점 하나 있는 애들 있잖아 걔들이 우리나라한테 어쩌고저쩌고 샀잖아 그죠? 잡새끼들 그죠? 별로 안좋아합니다 연관된 분이 있는가 몰라도 사과도 제대로 아직 안했잖아 그죠? 흠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일 만약에 기관외공인 쌍거리 들어오면서 그냥 돌파해버린다면 너무나 좋겠다 남북경협 한 타입만 돌아온다면 꼭 남북경협 아니라도 현대건설 GS건설은 건설사 중에 탑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또 그쪽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구요 오늘 마감시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일 무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밀착마크 하면서 무슨 종목을 어느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가 까지 일일이 체크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를 위해서 아 성심성인껏 하고 있으니깐요 그쵸 배비 안아깝게 해드릴테니까 작은규모 좀 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닥터케일의 섬세한 케어를 받으면서 같이 성공투자 해보도록 해요 자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테니까 공부한 시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전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닌 눈 딱 암 닥터케이야 암 닥터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샥 요 바디 에버리 바더 세이 에버리 바더 세이 저거는 암 닥터케일러 잊앤 에버리 바디